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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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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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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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의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인생 문제를 열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 중에서 오늘 여섯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소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어요 세상에 종족이란 말이 어려운데 5천 개의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종족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애기는 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 종족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키우려고 해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려고 해요 푸놈페는 있고 큰 도시에는 복음 전화로 가는 성교사님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없어요 산에서 사는 이런 종족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소원이에요 오늘 제목이 인생문제인데 장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영적으로 가난해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가난함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 돈 없어, 나 친구 없어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영적으로 가난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함을 생각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함을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함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영적으로 가난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교수님하고 다락방을 했는데요? 어떤 교수님하고 다락방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냐 믿으니까 99.9% 없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어떤 교수님하고 다락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100%가 아니고 왜 99.9%예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0.1%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0.1%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실 것이다 말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면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족, 그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면 거부할 수 없어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적인 가난함이 있으면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적인 가난함이 있으면 복이 있다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장세기 3장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장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필요해요. 그 말 할 수 있으면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장세기 6장 뭐죠? 물질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여러분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 벌어도 하나님이 가져가면 끝이에요 내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갑자기 병 걸려서 병원 가면 돈 다 써야 돼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면 버릇은 돈 다 써야 돼요 빌립보소 4장 19절 하나님이 여러분이 쓸 것을 채워주신다 했어요 하나님께 나의 경제를 맡겨야 돼요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그래서 열심히 살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마태본 6장 2절 내가 대단해요 무슨 일을 해놓고 내가 열심히 해서 했어요 말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 무너져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요 나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이걸로 창세기 11장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두번째 오늘 6개 중에 첫번째 3개고 두번째 3개에요 사대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 문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전부 귀신문화에요 그리고 전부 종교에요 종교 여러분 나라에도 유명한거 있잖아요 나라에도 유명한거 있잖아요 나의 문화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뭐죠 그 큰 힌두 신전 이름 뭐에요 안꼬로 왔죠 안꼬로 왔죠 맞죠 우상 전부 이런 문화에요 여기에 뭐가 모이냐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돈이 모여요 그러면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모입니다 흑암 문화에요 많은 나라에서 마음대로 복음 못전하게 교회를 맡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뭐냐 복음 가진 음악하는 또 예술하는 문화인 만들어야 돼요 아르티스트 문화활동하는 복음 가진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복음 가진 정치인, 복음 가진 경제인, businessmen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세요 캄보디아에 아직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캄보디아 문화, 정치, 경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려고 하면 복음 가진 사람이 거기로 가야되요 이게 들어가려고 하면 복음 가진 사람이 거기로 가야되요 여러분의 애기, 지금 시문이 애기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애기들을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요 나는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것 아닌데요 우리의 능력으로 부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부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일하십니다 모세의 엄마가 요괴벳이거든요 요괴벳이 뛰어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도 아니에요 요괴벳은 그 것만 맨 지니에다 린뿐, 제 덩치라우, 하이거 맨 지니에다 미인다 미인, 미인, 미인에다 근데 모세를 낳았고 모세를 키웠잖아요 사무엘 엄마가 한나예요 사무엘 엄마가 한나예요 사무엘 엄마가 한나예요 한나는 원래 애기가 자꾸 안 생겨서 힘들어하던 평범한 여자예요 하도 애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 나한테 애기 좀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애기를 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애기를 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어졌어요 사무엘은 그 집으로 맨 그 도사한테 탐에 약금 낳은 사무엘 사무엘는 그 미흔하는 그런 택대 이스라엘은 그 압민 그림 갈랑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사무엘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택 내 사하 이스라엘은 그 깨반하우 사무엘 타지옵 또 사무엘은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 사무엘은 다윗을 세우잖아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캄보디아 세상을 보세요 보금이 없구나 정치에 보금이 없고 사탄 문화구나 우리 후대를 키워서 저기에 보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 언약 잡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 그것을 언약으로 잡는 것 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 살릴 후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키며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속에서 참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보금 가진 후대를 저 현장으로 파송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캄보디아 사명자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